강자 키워대는 마이스 대란입니다. 지난 주말 잠실이 그야말로 대란이었습니다. 잠실 종합운동장 부지에 스포츠 복합시설과 전시 컨벤션 공간을 조성하는 스포츠 마이스 민간투자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는 발표 때문이었는데요. 박사님, 이 근처 아파트가 보니까 거의 이틀 동안 5천만 원에서 무려 1억 원 정도까지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잠실에 스포츠 마이스 단지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오래전에 나왔던 얘기고 박원순 현재 서울시장의 숙원의 사업,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난 주말에 카이스트, KDI, 그러니까 한국개발원의 적격성 검사를 통과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빠르면 2년 후에 착공을 하게 되고 내년에는 사업자 선정을 하게 됩니다. 마이스 산업이라는 게 조금 낯설 수도 있어요. 저 마이스 산업 그래픽에 보시는 대로 M-I-C-E의 약자입니다. 마이스는 흔히 영어로 그냥 직역하면 G, 마우스의 복수가 마이스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로 요즘은 경영학에서 주목받는 새로운 유망 산업의 하나죠. 우선 여기서 M은 미팅을 하는 기업의 회의를 의미하는 M. 그다음에 인센티브는 포상 관광을 의미하는 I, 그다음에 컨벤션 센터를 의미하는 C, 그다음에 엑시비션, 전시회를 의미하는 E의 약자인데요. 이러한 재계의 비즈니스맨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중대한 결정을 하는 저 대목이 하나의 중요한 사업으로 뜨고 있습니다. 그것을 박은수 시장은 지금의 잠실 운동장 있는 자리에 거기서 대대적으로 개발을 해서 마이스 단지를 유치하겠다고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럼 저게 전 세계 전시회 같은 게 다 저기로 유치가 되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잠실 운동장을 부수고 그 자리에 대대적인 호텔, 그리고 전시회를 짓고, 그리고 그 운동장은 해변가로 부숩니다. 해변가로 부수, 스포츠 컴플렉스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전 세계의 주요한 회의를 우리나라가 집중적으로 유치할 수 있고, 우리나라가 비즈니스 센터의 중심지로 될 수 있고, 서울의 품격이 크게 경쟁력이 올라간다. 이게 박은순 시장의 구상인데요. 문제는 저게 공교롭게도 지금 코로나가 좀 회복되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좀 올라가는 과정에서 발표가 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인근에는 지금 현대 자동차가 짓고 있는 GBC 센터, 영동대로의 개발이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매우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부동산 투기라는 부작용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서울시와 국토부의 현명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